어쨌든 자홍의 재판받는 이야기와 동생 이야기, 이것이 또 하나를 합쳐가는 과정의 3차사의 시점으로 보는 이야기가 1편의 이야기라고 하면 어찌됐든 저는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 이것들의 좋은 요소들을 모아서 2부작으로 만든 거거든요. 실제 2부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없어도 1부의 완결성 때문에 보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정보량을 깔아야 2부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 라고 했을 때 조금 덜 의심하시고 보시실 것 같아서 제작사 대표님들과 PD들과 많이 논의 끝에, 편집자와 논의 끝에 이 정도 장면 정도가 들어가면 이분은 3차사들의 천년 전 과거가 과연 어땠는지, 그리고 수홍이 재판을 어떻게 받아 나갈 수 있는지 등등 그리고 이승에서의 성주신과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겠다라는 적정 분량을 저희는 이 정도로 생각해서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